이제 호적에서 싹 파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거는 이별을 해야지 먹어도 너무 먹어요 그래서 해줬어요 원래 버리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집에 있는 물건은 자기가 필요한 거 다 버려요 아 너무 예쁘다 그 파켓만 딱딱한 거 그걸 사서 물하고 3일 동안 먹었는데 왜 갑자기 거기 와서 보릿고개를 겪고 오셨어요 세대공간 프로젝트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